누가 내 치즈를 다 먹었을까 히히 가아아아아.. 아드 소주 평행 귀에게 귀에 오다 세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리콘 이번 청탑을 오르면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어? 전기구 채 원천차단 있네 철연채 음? 고기 고기 흡 흡 흡 어? 보랏빛 음..무라사키 방어할 거 좀 많네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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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호우. 워호우. 호션 1 서바리하면 딱인데. 닌텐도 디렉트. 시역성. 비단 노래. 내 포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눈치. 눈치. 아. 일방어 손해봄. 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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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9년. 109년. 아, 잠깐만. 일체력. 안 맞아서 손해를 보는. 쓸가내기. 일가내기. 겨우 저런 어저번트. 일부러 맞는다는게. 이펙트 자존심이 허락을 안했던거지. 이펙트 자존심이 허락을 안하는거지. 엘리트 딱들어. 게노삼이었으면 펜촉찍기로 한마리 조지고 시작하는건데. 엘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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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격의 카드중 아클 카드보다 디펙트 카드가 좋은 것 몽래찍기 이멘털 디센터 따복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치만 내 핵분열 그의 핵분열 잊어주마 어 아유... 얼마나 손해를 본거야 마지막 메 아 아아 룬피평형 이거 그 뭐냐 그 나는 전쟁이다 나오면 남배로 없앨 수 있다 나는 깨어 있다 낙게 깻잎 도전지 검드 소주와 짐석 소주와 짐석 상섭 안가는게 낫겠지 아유 룬머시기 빠지면 개손해요 무라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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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그니까 어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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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력... 하락... 아... 아... 피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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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세하게 맞을 필요가 있다... 내가 맞았던건... 수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점수는 깎였죠 그 단의 기는 필요없지 포션 싸고 싶은데 소주야 으아하 아 내 밀집 밀집 좀 깎지마라 밀집 좀 깎지마라 밀집 함부로 깎지마라 너는 한 번만이라도 너는 한 번만이라도 너는 한 번만이라도 아 펜터다 자수 아니 자수는 씨 융합 들고 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디텍터의 상대관들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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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플러스였으면 훨씬 쉬웠을텐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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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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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